와아아아 야, 찰흙이랑 나뭇잎이 정말 잘 어울린다 그렇지? 자, 그럼 찰흙 놀이터에 뭐가 있는지 자세히 살펴볼까? 네! 꽃은 어디 있나? 여기 곤충들은 어디 있나? 여기 성은 어디 있나? 저기 우리들의 찰흙 놀이터 말랑말랑 부드러운 찰흙 조물조물 나뭇잎과 만나 우리들의 놀이터가 되죠 재미있는 찰흙 놀이터 야호! 으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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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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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신나는 날 만나서 반가울 때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도와줘서 고마울 때 고마워, 고마워, 고맙습니다 아, 찰흙, 미안한데 아, 찰흙, 미안한데 미안해, 미안해, 죄송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요 우리 모두 다시 만나 이렇게 말해요 사랑해, 사랑해